쉽게 한 잔 딱 할 때 생각나는 노래가 뭘까요? 외로운 사람들? 너무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이제? 죽이고 죽겠다는 얘기죠? 그게 우리 자칫? 그게 우리 자칫? 여기가 무슨 미사일 줄 아세요? 그게 우리 자칫 해드리면 뭐를 보여주실까요? 뭐 해주실까요? 저한테 뭐 해주실까요? 여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성향을 제가 미리 파악하고 패드를 가지고 왔어요 도구할 수 있어요 부엌을 잔치 감사합니다.